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양이와 요리하는 남자 단칼 입니다 자 오늘은 6월 13일 토요일 다이어트 13일 차가 되는 날입니다 자 아침이구요 아침에는 생식 요거를 먹겠습니다 이거는 두유에요 두유 200ml 랑 생식을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녁입니다 요거는 목살구이 한 35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샐러드 양상추랑 방울토마토 그리고 소스는 오리엔탈 소스로 만들었어요 저녁은 요거를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